곡을 팀에 해본 적은 없잖아요. 그래서 이걸 팀곡으로 한번 해볼까 하고 다 만들어놨다가 이제 가믹스까지 다 듣고 했는데 어? 뭔가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자꾸 리노 형이 생각나는 거예요. 그래서 어 이걸 리노 형이랑 한번 만들어보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했어요. 그 뒤에 리노 형을 따로 이제 불러가지고 작업을 하고 이제 내게 된 거고 안녕. 안녕? 우와 이런 게 있네. 지금 하는 거 잘하고 있는 게. 아 얘네 오무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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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리노 형. 어? 굉장히 귀여우셨네요. 아 진짜. 네. 우리가 별자리를 저한테는 넣어주니까 가고 싶다. 네. 가진 거 이렇게. 아 얘네 오무자. 자 하나. 먹어라. 형 안 춥냐? 응. 들어갈래? 응. 으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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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미친아. 야 미친아. 야 미친아. 해줘야. 어. 내가 진짜. 어떻게 생겼죠? 너가. 나를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마음이 그런 좋아하는 마음이라든지 마실 거라도 먹을래 그래도 되나 나한테 윙크 한 번만 해줘 응 너 시켜 오늘 한 이야기인데 이거 도대체 못 보여줘 어디 가? 나 들어 가고 있었잖아 내가 형을 좋아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좋아야 하는 거야? 뭐..뭐야? 굉장히 귀여운데 염색 어때? 하니까 잘 어울려 어 그래 고맙다 너무 예쁜걸? 그래 고맙다 내 심장 움직여 고맙다